네, 부산과 경남, 경남과 부산 행정통합은 특별연합 대신 추진 중인데요. 박완수 도지사는 특별연합이 옥상옥이 될 기구들을 만들거나 예산과 시간을 낭비할 것이라며 행정통합을 제안했습니다. 또 지난달 말에는 부울경경제동맹추진단도 구성돼 표현은 달라졌지만 초광역권 업무를 공동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.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부산시도 반대하진 않지만 그동안 엑스포 실사단을 맞을 준비에 부산시가 올인하면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 와중에도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론을 보고 추진 방향을 잡자는데 경남도와 부산시가 합의했는데요. 여론조사는 5월 말과 6월 초에 두 자치단체가 각각 주관해 두 차례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. 행정통합에 따른 효과나 장단점 등을 시도민들에게 알리려면 시도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내용들이 지역에 전달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여론조사는 조사 대상자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응답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부산-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시도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지는 의문인데요. 이 때문에 경남도는 창원시와 서부경남에서 먼저 합동토론회를 열고 부산에서도 한 차례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. 박완수 지사는 필요하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하는 토론회도 가질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여론조사를 5월 말, 6월 초에 한다면 사실 이제는 시간이 별로 남아있진 않습니다. 두 차례나 세 차례 토론회를 통해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여론조사에 응하게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결국 경남도와 부산시가 박완수, 박형준 두 단체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지가 통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